아 근데 이 집은 창이 참 많아요 이 주방묘 누구 겁니까? 창이 있어야지 의뢰인분 아 내꺼잖아 이거 아니 니꺼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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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로 홈으로 가거든 진짜 던져버리네 너무 좋았어요 어? 중정? 중정이 또 있어요 이거 안 쓰잖아 왜 안 써요? 이거 안 쓰잖아 쓸 거잖아 뭐 쓸 거잖아 뭐 쓸 거잖아 중정 바로 옆에 있는 자 1층의 방입니다 중정을 바라보면서 진지해 이러면 비오는 날 비오는 날 빗소리 와 아니 그냥 수납이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도 여기까지 수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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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화장실? 니꺼잖아 1층의 방에 또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방이구나 또 있습니다 이거 잖아 계단 여기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잠시만 이거 방이야? 여기는 용초인 화장실 여기 용초 있잖아 또 내 세상은 빙글빙글 돌아 다른 곳이 안 나와 네 다른 곳이 안 나와 너무 좋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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